요새 경호씨 어떻게.. 지금 방송 나가고 있어요 진짜.. 진짜에요 나 방송 쉬고 있는데 나는? 아니 제가 하고 있다니깐요 제가.. 어디를 하고.. 너 아는 형님 나오고 있잖아 아니 지금 그게 아니구요 저기 박경림씨가 진행하는 2시의 데이트 라디오를 어 지금 제가 1일 DJ식으로 해가지고 어 지금 여기 와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인분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.. 경호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진짜로 라디오야? 반말하시면 안 된다니까 진짜 아 진짜로 오빠 존댓말 해봐요 이거 만약에 아닌데 내가 너한테 존댓말 했다는 게 사람들은 몰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이구야 참 내가 뭐 그런 걸로 제가 뭐 장난치겠어요 안치죠 나 진짜 라디오에요? 어? 좋니? 좋아? 라디오에요 경호씨? 진짜라구요 경호씨 요즘에 TV에서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진짜 웁U яв있네요 ㄹㅇ 형 불布 문